안녕하세요 구미유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게임 플레이 강의 영상으로 전장은 프랙처, 피어스펙트럼은 초월에서 레디언츠 게임이었고 초반 흐름이 좋았던 분위기를 팀원 한 명이 넘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갔던 편이었습니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쇼츠 신뢰도와 유대감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영상 컨텐츠로 지난 헤이븐에 이어 세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플레이보다 팀과 함께 운영하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카이가 뭐 이래? 많은. 다 스카이안어. 아, 사기? 아, 이거는 제 팀 밀어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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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카이님 메인에서 먹을 것이래? 님 싸울 때 제가 여기 나가드림. 뭐야, 연막 하나 쳐줄까요? 메인? A? 어.. 스카이님 쪽만 쳐주시면 될 듯? 그냥 목도 쪽에 한 번 빼면 돼 A 일단 A A 셋 Z78 굿 스카이 도메인 안테나 모름 안테나 모름 안테나 베이지 중 안테나 털 B 조심 B 러시킹 조심 에임은 더 B홀딩 해야겠다 A A A홀드 A 있어요 A 온다 A인 두 명 A 있어요 메인 하나 있어 사이트돌 사이트 설대 하나 아 첸벅 50 반대 맞춰 굿 형 혹시 셀이프가 있나 좀 찾아볼래요 상대 뽑아고 뗄 수도 있어요 여기 바이아죠 이거 멜로 여기 체크 가능? 스카이님 여기 멜로 체크해줘 안테나 툴 나이스 범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얘네 그 사이드 무조건 더블 하는거 같거든요 하나 잡고 조심하세요 요 스팸버님 요청해보세요 아니다 스파이가 요청하세요 총 사줄까? 스팸버님 거기 덧보다 여기 덧이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 이거 하나 사줄 수 있지? 고마워 저 팀 스카이 궁 쓰고 러쉬홀드 응 에이 러쉬 산테나 하나 있다 이거 다리 건너는 거 몰라요 에이밍 먹으러 볼게 여기 총 많다 여기 총 많다? 아기 체인볼 A 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멜로 체크해주고 없으면 그냥 이거죠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실력 어디 안 갔다 피지점 정팔결 사이드 위 무조건 더블이에요 방금 너 체인보랑 스카이 같이 다녔어 확인 이거 적팀 3명 있고 해요 이거 총 주지 말죠 오빠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상대 있고일 땡? 체인보님 총 버리고 안 해? 네 나 펜텀으로 가는 펜텀 나 펜텀으로 가는 펜텀 나 펜텀으로 가는 펜텀 인 2명 하늘이 열린다 에이밍 하나 이거 브리님이 어그로만 끌어주시면 되죠 사이트 하나 이거 메인 하나 더 조심 가자 고 2층 오른쪽 하라 1층 굿 우리도 사이트 더블 보자 나 쟤미 뭐야 스카이공 여기 내가 템 깨줄게 삥은 못 피한다 나가자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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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요 둘 다 둘 다 삥있어 얘 삥있어 나갔어 나가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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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해줘 식당 굿 춤 줄 것 같아 나 총 있어 벤달 먹었어요 아니 아니 설 못해 설 못해 더블 버리고 오면 좀 좀 그런데 5% 먹은 거 같다 안전하게 좀 하지 까비 형 딱 쓸 거면 계속 요청해 우리 돈 말아갖고 딱 하나 돌려줍긴 해 형 말리면 딱 쓰든 뭐든 다 요청해 밀어줄게 계속 요청해 안전하게 하자 형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빰 들고 빽하지 마셈 님 팀 트레이드만 봐주세요 앞에 나가지 마세요 이거 버리님 5초 뒤에 빽하자 이렇게 빰 드세요 스카이님 빰 이거 사이트에 있어봤자 하나임 스카이 쟤네 다 밀었어 없다 야 여기로 안테나 들어가서 잡으러 가자 이거 설하면 안돼 설하면 안돼 그 길피야 스카이 110 110 에 둘 다 에 안테나 미네 아니야 이거 둘이서 해볼만 했어 안테나 둘 잡고 총 먹으면 2대2잖아 어 그니까 레이나 님 말이 맞긴 하고 사실적으로 설 한다고 해도 이거 이길 수가 없어 1대4다 야 물론 분리한 건 맞긴 한데 몰라 난 이기는 게임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스파 설하지 말고 잡는 게 이기는 크니까 잡고 이기는 쪽을 생각한 거지 내가 적값을 쓰고 한 명을 사줄 거야 나 그냥 젖 있을게 내가 엔트리 해줄게 한 번 더 가도 될까요? 매 2개 들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내 팀 들어갈때 좀 써주세요 파랑이 앉아 바르게 앞에만 조심 아니 눈 까드려 강아지 사이트에 보면 내가 들어갈게 스킬 좀 약 1분만ishes 50% 10% 이기 때문에 중요한게 하나 너가 방금을 사줄게 한 번 더 가도 될게 한 명 남았으니 하나 그는 이거 3명이었어 메인 늘려줘 울었다 얘는 2코이예요 가자 간절하게 메인 트라우스 핸드폰 한게 돈 없네요 최대한 메인 나가 스페인 버그가 공이니까 에이가 쉴러요? 나쁘지 않은데 메인은 스테로 열어야 될지? 아니면 메인 눈총 깔고 사이트에 케익 굴려야 돼요 눈총으로 깔고 체크하면 바로 케익 굴렸죠? 아프니까 사이트 혼자야 늙되고 아직 스페인 버그가 공격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가지 갈게 루트 아프게 내려가 가봐라 뱅하라 아니 뱅있다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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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학 오우 잡았다 눈 하나에요 여기 뱅 날려봐 뱅 날리고 궁은 어디갔니? 바로 누이자 공 써봐 사이트 스파이버 공격 아쉽네잉 진짜 웃기네 나 혼자 있을게 나 혼자 있을게 제이 가줘 나한테 하나 아 그래 형 끌려왔네 형도 뭔가 사전이 있겠지 그치? 형 근데 팀한테 빙은 까지 말고 가자 야 미드 둘 Z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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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 보여주는구나 돌아왔구나 형 초월자 패는 실력 빨리 보여줘 CT로 하나 빠졌거든 세 명 메인 열어줄 수 있어? 나 먼저 오케이 형 삥 넣어 삥 삥 맞아 이거 탐보 응 나 있어 나 있어 어 픽하지 마자 나이스 나이스 스카이 형 보여주는구나 클러스 두고 고생했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형 수고했어 고생했어 형 잘했어 잘했어 나왔다 다 이장 하트 해 하트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